오늘은 어휴 sai 선생일 수도 있어요 아니고 준비 잘했어요 네가 의사했었어요 뭐예요? 네? 의사했었어요 잘하네요 저장요 coast especially 너희도 진짜 놀라서 너희 This is melting point for being a drug Wow 내 박수다 그냥 빨리할래, 빨리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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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얌이감있래 몰라그래 오늘 수진이 랩트 랩트 너 팬들이 창피해주세요 참기름 아анд요 아 네 기다리는거 안잎쓰어요? 괜찮아 감사합니다 왜이렇게 시간이 빨리 나오는거죠? 조심히 가요 다음에는 더 같이 오래 있어요 어휴 진짜야 무슨 소리야 그냥 막 틀려주실래 진짜 왜이렇게 웃겨 아이고 왜이렇게 웃겨 아이고 내 생각보다 너무 이뻐 내 생각보다 너무 이뻐 내가 기억이 안 나 여기 한 번 왔어요 모두 쓰러져 버리게만 아 힘들어 갑자기 사인원의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수축 너무 빠르죠? 맞아요 오늘 빨리 부르는 거 아니야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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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게 가 아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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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보셨어 아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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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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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소영아 얼 capac 이제 오늘은 알갓 이 엄せて 고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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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 고긍 팬분들의 사랑 이 영화 중에 배송을 아주 쉬워요 이거 지원님 저는 이 잘 말하는 노래만 들으면 약간 울컥한 것 같아요 소방가로 가요 하늘도 안 피곤해요 저 완전 섹시해요 배요? 배 안고파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힘내요 배고파요 조금 더 있어야죠 저까지 그만같으면 바로 그럼 그만같아 우리 데뷔인데 우리 데뷔 못 끌어야 돼 근데 요금에 의자가 있거든 한글자막 by 한효정